연합의 영웅 등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습니까 아니 여기나 여기나 너무 가까이 올라오거나 오는구나 부담되는군 아 상자를 주는군요 뭐든요 이거네 아 텔레포터 떠주는구나 텔레포터 괜찮지 텔레포터 좋긴 하더라 아 급하게 받을 필요 없잖아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고 연합 스케일 또 옳댓을 주는구나 하나 밖에 못찍네 아 염원 기원장생도 있구나 이거 못찍습니까 이거밖에 못찍나 아 이거 되네 이건 안됐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요 퍼플라투스 맡겨나고 있는거 아닌가 이거 못찍니까 이거 못찍니까 이거 못찍니까 끝인가 이제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고 끝인가 이제